Q4전 지름 파워컬러로 하면 굉장히 유명한 그래픽카드 제조회사인데요 1997년도에 대만에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특히 AMD 라데온 그래픽카드 시리즈 중에서는 세계 판매량 2위를 자랑하고 있는 엄청난 그래픽카드 제조회사이기도 하죠. 이것이 국내에서는 그동안 여러 유통사가 이렇게 거쳐가면서 굉장히 좀 불안했었는데 DND컴, 국내 굴지의 유통회사인 DND컴을 만나면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바로 파워컬러의 라데온 RX 베가 56 레드 데뷔 제품이 되겠습니다. 한국말로만 붉은 악마 에디션이죠. AMD 라데온 그래픽카드에서 넘버2에 해당하는 그런 뛰어난 회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형과 이런 설루션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기본적으로 레드 데뷔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어느정도 풍채있는 이런 외형과 뛰어난 이런 외관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지금 겉으로 봤을 때도 여기 플라스틱과 그리고 알루미늄이 혼합된 이런 외형을 통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빨조합 이런 정도 검증된 외형 설루션이기도 하죠. 건빨조합을 통해서 굉장히 강렬한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려 일반적인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 슬롯인데 이것은 3 슬롯이에요. 이것이 어느정도 이점이 있느냐. 아무래도 이 라데온 베가 시디즈 같은 경우에는 발열과 소비전력이 좀 높은 편인데 이렇게 뛰어난 쿨링 설루션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방열 핀 면적이라든지 혹은 이런 트리플 펜 쿨링 설루션 이런 것들이 다 결합이 돼서 아무래도 쿨링이 조금 더 좋고요. 그리고 퍼포먼스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든 AMD든 부스트 클럭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느정도 발열을 기반해서 TDP를 기반해서 어느정도 낮으면 이게 쿨링이 뛰어나면 이게 부스트 클럭이 높게 세팅이 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발열이 조금 높거나 그리고 온도가 조금 높으면 아무래도 부스트 클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뛰어난 쿨링 설루션은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척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요즘에는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라데온 베가 56 파워 컬러의 붉은 암화 에디션은 뛰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조 전원이 8핀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력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도 GPU나 메모리 쪽에 작동을 조금 더 높게 세팅하는 데 유리한 점이 될 수가 있겠죠. 디스플레이 출력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DP 단자가 2개가 보이고요. 그리고 HDMI 단자가 또 2개가 있습니다. 듀얼링크 DVI라든지 DVI가 조금씩 없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되고 있죠.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쿨링설루션 같은 경우에는 90mm 대형 쿨링팬이 무려 3개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 같은 경우에는 이 제품의 정체성 AMD 라데온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 계열의 이런 정체성을 띄고 있는데 이 파워 컬러 그래픽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면에 붉은색 LED가 점등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외형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백플레이트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백플레이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알루미늄 재질로 탑재가 되어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GPU의 로드율에 따라서 이 LED 상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로드가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심하게 구동이 되고 있고 좀 그런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이런 LED 인디케이터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스도 무려 3가지가 이렇게 물리 버튼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어요. 무려 3개의 바이오스, 사일런트 모드, 스탠다드 모드, OC 모드 3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성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버클럭 설정을 미리 말씀드리면요. 코어 클럭은 오버클럭을 적용해도 부스트 클럭이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모리를 260MHz 상승선에서 세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국민 오버클럭 벤치마크 유틸리티죠.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라데온 RX 베가 56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2만 점이 약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레드데빌 RX 베가 56 같은 경우에는 1만 9,800점 그리고 오버클럭을 했을 시에는 무려 2만 2,286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정도 점수가 한 체급 위에 그래픽 카드인 RX 베가 64와 거의 동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틀필드 1 QHD 풀옵션을 저희가 세팅을 해봤는데요. 라데온 RX 베가 56 레퍼런스는 72 프레임이었는데 RX 베가 56 레드데빌 같은 경우에는 74.3 프레임 2.1 프레임 더 높은 프레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버클럭을 했을 시에는 무려 레퍼런스보다 거의 10 프레임 이상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 체급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QHD 옵션, 커스텀 옵션, 안티어 레이싱, 그리고 텍스처, 그리고 거리보기만 울트라 그리고 나머지는 매우 낮음으로 세팅했는데 여기에서 평균 100 프레임 이상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쿨링 성능, 이 부분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AMD의 라데온 RX 베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발열과 그리고 소비전력, 소음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비레퍼런스에서 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유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쿨링 성능을 확인해봤는데요. RX 베가 56의 풀로드 소음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dB, 꽤 높은 편에 속하죠. 케이스에 넣는다 하더라도 조금 소음을 인지 가능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라데온 RX 베가 56, 레드 데빌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무려 37에서 38dB, 오버클럭을 해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굉장히 정숙한 소음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풀로드 시 온도는 레퍼런스 RX 베가 56 같은 경우에는 75도씨, 그리고 레드 데빌 RX 베가 56 같은 경우에는 무려 약 10도가 하락한 66도씨로 측정되었습니다. 오버클럭을 해도 똑같아요. 저희가 그리고 베가 시리즈 같은 경우에 유저들이 많은 제보를 주셨는데요. 전압을 낮추기만 해도 소비전력이 낮아지고 그리고 발열도 낮아지고요. 성능은 높아진다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퀘이사존 벤치마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소비전력과 발열은 떨어지고요. 그리고 성능은 훨씬 더 높아졌어요. 이것이 아키텍처와 이런 메모리 설계에 기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비전력 그리고 성능, 퍼포먼스가 이 정도 전압 레벨이면 충분한데 조금 과하게 세팅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AMD 라데온 RX 베가의 비 레퍼런스라고 할 수가 있는 파워 컬러 라데온 RX 베가 56 HBM2 8GB 불그라마 에디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외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우주자마 같은 그런 멋있는 외형과 그리고 풍채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세 가지의 다양한 바이오스 모드 그리고 LED 인디케이터, GPU의 구동률을 확인할 수 있는 LED 인디케이터 여러 가지 다양한 장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쿨링 성능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만한 트리플 쿨링 펜 그리고 여기 측면 쪽에 LED, 붉은색 LED 요소 튜닝적인 요소도 가미가 돼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채굴장으로 또 끌려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연산 성능이 뛰어나니까요. 이상 퀘인사존 지름이었고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